고맙습니다. 쭈모! 쭈모.. 오메이소니? 쭈모! 뒤돌아! 망감! 하지마루요! 한 판만 갑니다! 2번의 보너스페! 보너스페라는 이름에 도라는 이만입니다. 뭐 버리지? 이만 갈게요. 아! 시발! 도라잖아! 나 병신이었어! 잠깐만! 난 병신이었어! 아! 이만 받아버렸어! 아! 첫 장부터 돌아버렸어! 아! 도라를 버렸고요. 아! 니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니까 도라를 생각없이 버렸잖아! 아! 진짜! 화나네! 부교정이라 괜찮다고? 아니야! 난 부교정이 아니야! 이게 본계야! 국회 아니라고! 아! 니들이랑 떠들면서 하면은 이게 진짜 자꾸 돌아버리고 도라를 버렸다는 게 그 도라... 아! 쭉! 쭉! 또 들어왔네! 아무튼 도라를 버렸다는 게 내가 정신이 없다는 거잖아! 하... 하... 진짜 이 찜! 폐 개 터졌잖아! 폐 어떻게 돌려! 하... 그냥 일만 쬐고 마작을 하면은 여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라가 기적같이 또 들어왔네요. 아 개빡치네. 아 방송하다! 갑자기... 갑자기 돌아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개빡치했죠? 첫판부터 빡쳤죠? 이제 빡집중할 거야. 지금 2만이 또 쓸데없네요. 5,6만 5,6 싹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되는 그... 이상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잘하는 거! 내 개같이 늘 살아남는 거! 운빠레 여왕 유잉어! 아... 이제 도라를 버릴 때가 됐어요. 아 잠깐만! 폐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하... 깡! 깡 안 칩니다. 지금 느낌이 쎄해요. 지금... 느낌이 너무 싸... 느낌이 너무... 느낌이 너무 쎄해요. 지금 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줄댓죽? 못 만들 것 같죠? 어! 저쪽에서 쏘였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었어요. 난 안 쏘였으니까요. 살짝 망했는데 다행이에요. 새겜 시작해봅시다. 구싹입니다. 이번 판에 도라는... 구싹! 암튼... 원래 만원 후원은 욕설인데... 해드려요? 해달라면 해주고... 일단... 리액션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욕 한번 해드릴게요. 아... 아... 열심히 욕을 해드렸는데... 열심히 욕을 해드렸는데... 깜빠분이야! 심해! 너 때문에 쏘였어! 하아... 너 때문에 쏘였잖아! 백 발 중... 이번 판에 도라는 100이네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100을 먼저 버렸네요. 저분은 100이 필요 없나 봐요. 도라가 필요 없나 봐요. 4... 7만 100이고요. 안 받아요. 리치... 리치는 걸지 않을게요. 지금 대기는... 4... 7... 사기입니다. 4... 7... 사기입니다. 뭐든지... 양면이 좋아요. 제가 양면 대기를 잘 안 잡거든요. 근데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침이잖아요. 내가 리치를 걸면은... 남들이 다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거는거에요. 아이씨.. 이제 걸어야 되나. 안한다니까. 슬슬 걸까? 한 몇 턴은 돌려요. 처음부터 리치 잘 안겁니다. 안걸려고 해요. 사실 바로 걷는데 안걸려고 노력해요. 알았어. 건다 걸어. 건다 걸어. 뒤돌아 분명 붙을거에요. 누군가 깡도 쳐졌기 때문에 뒤돌아. 쯔모! 해냈다. 해냈어. 쯔모! 유잉어. 내가 쯔모할 줄 알았지? 리치 왠쯔 흥모 2페이코 뒤돌아. 유잉어. 7800점 나왔습니다. 저는 친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실력. 아시겠습니까? 모두 모르시면 외우세요. 유잉어 실력 개쩐다. 내가 초장부터 돌아버리고 나서 쏘였을 때도 너희들한테 욕 안했잖아. 개같이 살아났잖아. 그것이 유잉어니까. 나 지금 친인데. 내가 왕인데. 왜 난 지금 쫄고 있는가. 저쪽에서 리치를 걸었기 때문이지. 이 씨발. 안전한. 비교적 안전한 9만부터 버려줍니다. 그래도 몸통이 깨지진 않으니까요. 왜 나 9만 어디갔냐. 난 분명 9만을 버렸는데. 왜 4만 살아있냐. 나 누가 먹었냐. 여러분. 나 뭐 버렸어요. 나 저 사람에 리치 걸자마자 뭐 버렸죠. 내가 뭐 버렸는지도 모르겠죠. 클릭 믹스인가. 왜 진짜 모르겠지. 안 받아요. 뭐 버렸죠. 뭐 버렸죠. 이게 지금 오프라인 마작이 아니라서. 리치를 걸었는데 깡을 쳐. 어떻게든. 어떻게든 텐은 만들어야 되는데. 텐이 못 되더라도. 방어마작 하겠습니다. 이번 판은. 방어마작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한다. 위험하다. 간다. 와 나 마지막에 진짜 위험한 거 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 시작해봅니다. 뉴겜. 지금 치는 뺏겼지만. 괜찮아요. 또 살아나면 돼요. 마작은 말이야. 운칠 기삼이야. 마작이 뭐라고? 파도요. 그래 파도. 가봅시다. 내 패는 그래도 나름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아잇. 저쪽에서. 아잇. 삼싹 받을걸. 그래도 몸통이 하나 완성됐죠? 4 4 5 5 5 6. 크. 애매합니다. 뜨모. 저쪽에서 뜨모를 냈네요. 다행히 쏘이진 않았습니다. 아따. 저게 잘 붙었다. 한해만. 만이찬. 축하드립니다. 내가 먹지 않았네요. 윙어 개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간신히 순반붙어 있죠? 나밀곡입니다. 남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화장실에서 게임할게요. 일단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계세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넘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죠. 텐도 못 만들었네요. ㅅ 됐어요. 나 꼴등이야 지금. 하지만 아시죠? 유잉어 마지막에 개같이 살아남는 거. 꼴등에서 개같이 1등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자 살아남아 보자. 유잉어 어떻게 살아날까? 유잉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깡을 칩니다. 깡을 치면 화료를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야아. 이야아. 도라를 버리면서 리치? 147482? 리치 걸어볼까요? 리치. 단기 아니면 무조건 리치 하셨는데 그래도 텐은 만들었네요. 텐값은 버렸습니다. 텐값으로 3등 했습니다. 동을 먼저 버려줍니다. 내가 동도 아닌데 뭐. 기대하겠다고? 기대하지마. 지금 동이! 동이! 어떻게 버리자마자 들어왔냐! 동이! 일단 9만이 역시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겼네요. 9만. 일단 아이씨 왜 또 9만 또 들어와. 저는 지금 14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왔네요. 샤보로 잡냐 단기로 잡냐인데 저는 저는 원래 이게 단기가 더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샤보책이기 때문에 오늘도 습관처럼 샤보를 잡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머리댁이 지금 샤보로 잡았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단기가 좋대요. 런! 해냈다. 해냈어. 도맨 나세! 뒤돌 안 붙었네요. 꼴랑 두판이네요.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쓰레기! 일단 지금 1등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도라가 모이면 개같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7만이 모였으니까 4만은 찌줍니다. 음... 안전패가 팔싹이네요. 안전패가 어떻게 이렇게 없냐? 2, 2, 3, 3, 4, 4 2페이커 잡았네요. 아하이 여기서 받으면 아 도라인데 도라리치는 위험해요. 안쏘였네요. 내 치는 날라갔지만 유잉어는 안전했죠? 3등으로 밀려났네요. 2등으로 부활했는데 3등으로 밀려났죠? 막판이네요. 막판인데 폐꼬라지가 거짓네요. 5만이 도랍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어찌 살아났누? 토비만 안하면 됩니다. 제 목표 토비만 안하면 된다. 9쌍을 버리고 1쌍을 채간다? 저분 뭘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이씨 동... 동 쓸데없는데 동이 들어왔네요. 어... 9통 버리고 9만 버렸어야 되는데 아클링 미스 오졌죠? 와... 폐가 꼬라지가 깡을 친다고? 하여튼 칭 그럴 수 있죠. 팔만도라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만폐가 1만밖에 없는데 오우씨 음... 내가 지금 내 자리패가 북이잖아 오우씨 동을 쬐줍니다. 동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동은 지금 내 남장에 내가 북간데 동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이제 대기를 하면서 북과 백대기를 합니다. 와 북 안고 있었더니 개같이 들어왔죠? 자... 달과 북이 들어와 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왜냐면은 머리 하나와 몸통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과 북만 만들어지면 완성합니다. 완성되죠? 완성되지 자 리치 가자! 수 가자! 백대기 괜찮다! 백대기 괜찮다! 4순 리치 가자! 4순이 아니네요. 대충 6순 정도네요. 원래 리치의 꽃은 3순 리치와 10순 리치지만 백대기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이것이 실력후! 누군가가 이제 깡토 쳐졌기 때문에 도라가 뒤따라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 유잉어 이것이 실력이다! 가즈아! 자 역전 1등 갑니다! 맞으면 좋겠네. 리치하면 점수 더 주나요 하셨는데 네 맞아요. 리치하면은 그 리치 자체가 비늘이에요. 내가 말했죠? 용을 만드는데 비늘이 많아야 예쁜 비늘이 많아야 날아갈 수 있다고 북을 어떻게 또 뽑았냐 하셨는데 이것이 실력 이어폰으로도 스피커로도 안전하지 않는 유일한 방송 하셨는데 유잉어 방송 그렇습니다. 아 샤보 팀이 아 그러네 샤보 팀이네 아씨 못봤네요 내가 샤보쟁이는 맞는데 대기를 백만봤어 롱! 백돌아가! 실력 봤냐?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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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뒤돌아 샤보! 아하 1등 지 ран. 1등 lifted 1등 지켓 개 같이 사랑하고 받냐!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핫 봤냐? 딱 한 판 하는데 실력 봤냐? 으아 실력 봤냐? 4키에요? 이게 1등 맞지? 봤지? 더 멋지? 이게 유지거 개가 7등!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유인인 이 정도 씨 좋아하는 거 처음 봐서 하셨군요 한 해만 대박 하셨군요 약속을 지키신 애 이걸 하셨네요 마작이어제 인정해드립니다 나았고 실력인정 나았고요 가자 고맙습니다